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뒤로 와주세요. 겸손 끝만 드려. 전화하십시오. 10년을 늘려 죄송한 마음입니다.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. 어떤 이유로 도착할 때 어떤 피해를 가지고. 지금 시작 nude. 다음날에 계시면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나도록 하겠습니다.